안녕하세요. 줄리스입니다. 여름 고양시 민어가 도착했습니다. 민어로 여러가지 요리를 해볼게요. 고기의 비디오에서 만나요. 고기의 비디오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 모양식 민어를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민어 뱃살, 불에 등살, 민어 껍질, 민어탕까지 준비했습니다. 얼른 먹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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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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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실 계란찜이 더 잘 익었어요 계속 계란찜이 더 잘 익었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육수의 육수의 육수는 3.2.4.5.3.4.4.4.5.5.5.6.5.5.6.8.7.5.5.6.5.1 이게 제일 엄청 thirty 하얀색? 다진마늘 요렇게 이게 멀리할 수 있는지 등농 저의 몇 가지를 마시wiegere 피드백 치켓 치켓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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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정말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차리게做어요 두가지 의상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오랜 걸어 먹으면 흥미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는 아삭함 치즈 바삭바삭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냉이 이 판을 마셔버린다 집사람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좋고 어쩜 criterion 매우 매운 깜짝 놀랐어요 달달해버린다리 말하면 무릎 맛있다볼 면이 하나도 안심 싹 motherfucking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면 더 많이 식 among 피 друг파 용이놈 고소하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